안녕하십니까? 아니 지금 정신없이 지금 내가 지금 모처럼 지금 이 자리를 만드는데 지금 그렇게 걸어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렇게 걸어 들어오면 어떻게 해? 완전히 돌아왔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저기 앉으세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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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낮다니다 뭐 여기 앉으면 돼 아 괜찮아 아니잖아 낮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투샷을 봅니다 나 처음 봤는데 티비티비 티비티비 여기 뒤에 저희가 포차차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없네 금방 적응하셨어 갑자기 아주 술 안 마신다면서 그 저기 뭐야 링거에 술 꽂아 술 남아가자 어디서 또 여기 여기 알콜 여기다 꽂아가지고 마 술 해서도 먹잖아 나하고서는 안 먹거든 근데 혼자 술 많이 먹는데 나는 알지 아이씨 아이씨 밤새도록 웃어 술 먹으면 밤새도록 웃어 자다가 이런다 자다가 이런다 웃어봐 애기들 앞에서 애기들 앞에서 분위기 분위기 애기들 앞에서 애기들 앞에서 애기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애기들 앞에서 애기들 앞에서 그렇게 절제의 미를 보여주시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드림프를 내가 언제 드림킹 그렇게 해 계속 그냥 조용히 드셨어요 오늘 가시방석이다 퇴근해야겠다 누군지 누군지 알아? 우리 조건이 아니 조건 씨는 우리 남사친이야 엄마 남사친 근데 자기는 나 여사친 가져도 되나? 대답 잘해야 돼 자기는 나 여사친 가져도 되나? 내가 그따구가 왜 필요해? 내가 그따구가 왜 필요해? 남자다잉 좋아 덕점 만점 예스 그따구 멋있어 왜? 안 귀여워 언니가 여사친이 뭐가 필요해? 와 멋있다 딱 정답을 알고 계시네 정확히 야 야 생존이야 30년이 이게 바로 생존이다 30년대 반 마음을 너무 딱 읽으시네 맞으니까 잘 있어 이제 어머 먹을 게 다 먹었으니까 하하하하 현아 안녕 아 멋있어 어머 멋있어 멋있어 어머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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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춤추는 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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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오 오 너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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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오 와 와 내가 본 남자 중에 제일 멋있는 남자 아 아유 가비 전화지 아유 가비 못다 못다 오 오 그러니까 완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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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펜션 신스틸러 대단한 분이세요 진짜 대단한 분과 함께 사시면 대단한 거 내 머리 똑똑한 사람 옆에서 정말로 버티고 살아온 나 진짜로 나장한 사람 아직도 살고 있고 근데 오늘 또 후식의 마무리가 또 있어야 된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이스 크림 아 역시 역시 딱이다 아이스 딱이다 엄마가 또 너무 좋아하는 그 조합이 하나 있는데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 아 그냥 바닐라 아닌가 어 그냥 바닐라는 맞는데 사실 바닐라시라고 올리브 오일이야 우와 처음 봤어요 올리프 오일이야 아이스크네 무슨 시럽이나 그런 거라고 혼자 먹는 거 봤어도 제가 참 좋아하는 소금이 아 단짠이구나 이게 소금이 이상한 조합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 잘 먹겠습니다 그렇지 소금이 엄청 납작해 어 납작해 맛있어 맛있어 나 살면서 이런 맛 처음이야 어울리네 이게 오 맛있다 단짠단짠에다가 오일 향이 오일 오일의 향도 어우 너무 맛있어 저건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잖아 진짜 맛있죠? 저거 다 있는 거니까 올리브 오일은 좋은 거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건 한 명이 얼마신가? 얼마신데 엄마가 하는 방송은 싸게 엄마 방송 봐야겠다 우리 영업 당했어 우리 영업 당했어 우리 영업 당했어 1등은 당했어요 아 진짜 영유는 매주 1등이시거든요 이렇게 자리를 우리가 갖게 됐으니까 우리 한 번 기념 사진 하나 좋아요 예이 남는 건 사진이 그래요 다 나오나요? 네 하나 멋진 파티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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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